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대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대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르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신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 청지기가 새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보금적 원립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직분을 향한 나 개인의 CVD IP를 생각해보고 작성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21년도 사육을 이제 시작하는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은 단순히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부흥의 진짜 의미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12월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위드 임만웰 원네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 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원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강단으로 원네스되고 강단으로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있을수록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세상 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취미 여러 가지 공통분모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동안 가장 먼저 원네스되고 가장 먼저 나의 CBDIP를 생각해보고 작성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견고한 영적인 기반이라는 1번 대지를 주셨죠 세례요원은 성부, 성자, 성령 그 함께 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면서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온 그 모습을 본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아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정말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확신했었던 사람이 오늘 뭐라고 하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한 또 의심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확한 메시아관 정확한 그리스도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불신 가족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대학 잘 갔냐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었냐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메시아관을 가져선 안 되겠죠 예수 믿으면 시험 잘 봅니까 예수 믿으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어도 생각 자체가 가난에 찌들려 있으면 가난하죠 예수 믿어도 공부 안 하면 거룩하게 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뭔가 피로를 채워주는 그분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기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올바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영적인 본질을 사수해라 사수라는 단어 자체가 군사용어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기만 하면 꽃길을 걷는 그런 환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료 주만 이 삶 오직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가 안 돼요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일 때문에 다양한 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예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오직 말씀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요호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흔들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흔들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으로 원리스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대주로는 실족하지 않는 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한마디로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신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세례 요한 한마디로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실족하지 않는 복도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2사에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의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전원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려에서 물이 속겠고 사망에서 신해가 흐를 것이미라 지금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지 않냐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은 신비 많은 체험 많은 것들 있겠지만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감히 나한테 까불어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실족할 거리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넘어질 거리들을 끊임없이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아 속으면 안 되는구나 속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결론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원네스되고 강단으로 포럼하고 강단을 통해서 전도현장을 이야기하고 강단을 통해서 다락방하고 개인 영역하고 그런 사역 현장을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더욱더 말씀의 검이 견고해지는 축복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가정보고만을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축복된 말씀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12월부터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영혼구원입니다 나를 통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로 억울한 고난입니다 억울한 고난이 와요 우리가 청지기 직분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연장에 나갔는데 억울한 일이 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정확한 땅 끝까지 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 이제 유럽을 가야겠다 유럽을 가야 아시아를 가야겠다 하는데 하 주의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한 그 유럽의 선교지가 오늘 본문의 빌리뽀라는 도시입니다 그 빌리뽀라는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여자 누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려 점치는 그 여정을 만났어요 사도바울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 자다 그러면서 따라다녀요 이게 뭔 말입니까 구원해 달라는 거죠 살려 달라는 거죠 귀신들려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지금 신병 걸려서 얼마나 권뚱 가운데 있는 그런 귀신들린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어떡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바로 쫓아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종이 그 여정이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귀신에게 시달리던 그 눌려있던 그 영혼이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의 주인은 기쁘지가 않아요 귀신들여서 점을 져가지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나입니다 창세계 3장 6장 11장 자기와의 이익이 끊어졌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들고 관리들에게 한마디로 사람 책임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란하가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이유가 뭐죠 아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 귀신들린 여정에 귀신을 쫓아줘가지고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을 못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취미 요란하게 하려고 한다 지금 다른 이유를 대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로마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유대인들의 소동이에요 유대인들이 역대껏 전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소동을 일으켜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딱 제일 경계하는 게 유대인들의 요동, 소동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소동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프레임을 씌워버리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정말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강단의 말씀을 딱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분에 올인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직장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신라가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돌파합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돌파해요 본문의 25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밤이에요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원만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넘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으로 원네스되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선동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이 나타납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죠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뭐 차고 있던 수갑들이 다 풀려버리고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근데 진짜 기적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막 열어주세요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게 성경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은 진짜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이 구원 받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은 우리가 잘 아는 감옥의 간수입니다 간수가 어떡하죠 뭐 한밤중에 감옥문이 잘 열린 것을 보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어차피 난 죽는구나 자결하려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탑 그만 지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바울이 먼저 전한 게 아닙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입술 너무 갈급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죠 31절입니다 이르되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가족 문제에 왔습니까 자녀 문제에 왔습니까 경제 문제 왔습니까 나라의 문제가 왔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지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2절입니다 주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그냥 대충 말씀을 전해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의 기초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 138의 언역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구원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느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의 감화, 감격이 넘쳐나서 그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이래야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가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감사와 감격,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 강단으로 원내쓭니다 12월 달에 우리의 미션 뭡니까 강단으로 원내쓭도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기도하고 강단을 통해서 포럼하고 강단의 말씀을 찾고 현장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언약기도 말씀 나누고 개인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확신 인생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날 오직 성료 주만 이 사모직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는 복입니다 이 거짓 정보를 뿌리는 이 사탄 마귀 가운데 속지 않고 모든 만남을 영적 성장 기회로 삼는 찬 복음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인 1교회와 복음 경제 회복 또 237 선교 현장과 21년도 청직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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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